안녕하세요 강승민 입니다 오늘도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트렝스 곡선과 부상에 대한 이야기 두번째 인데요 먼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 밀리터리 프레스 꿀팁을 알려주세요 벤치프레스 증량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지식인 스트렝스 곡선을 통해서 중량을 올리는 그런 방식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스트렝스 곡선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먼저 이해를 하려면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육은 뭘까요 단백질 근섬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우리의 뇌가 머리에서 이제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을 쓰기 위한 수축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수축을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 힘을 뺀 초기 상태에서 가슴 근육에 힘을 줘서 수축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가슴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꿈치를 몸 뒤쪽으로 빼서 견갑하고 상완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슴을 늘려주겠죠 이런 직관을 통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근육은 수축만 할 수 있고 일정 이상의 길이로 늘리려면 다른 근육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두를 수축할 수는 있지만 이두를 펴려면 삼두가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신장성 수축 이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기 상태까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부의 힘보다 만들어내는 수축력이 작으면 그 차이 만큼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신장성 수축 이라고 하고 이 힘의 차이에 의해서 그 외부의 힘이 내가 만들어낸 수축력보다 조금 크기 때문에 잘 자란 잔 상처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잔한 상처를 내면서 네거티브와 미세 손상을 만들어서 근육의 발달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팔을 앞으로 모으고 가슴에 힘을 주면 이렇게 바운스가 쉽게 가능합니다 반면 팔을 이렇게 뒤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힘을 들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근육이 수축하는 힘은 수축하는 과정 동안에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면 바닥 구간이 힘든 사람이 있고 위쪽에서 팔을 펴는 나가구간이 힘든 사람이 있는 기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근육이 수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몸의 기능에 대해서 일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슴을 그냥 단순하게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육이 수축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관절의 굽힘힘이랑 펌입니다 팔을 굽히려고 하면 이두근이 일을 해야 되고 팔을 펴려면 삼두근이 일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응용으로 가면 회전하는 동작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육이 힘을 써서 어떤 여러가지 또는 단 하나의 관절에 대해서 어떤 각의 변이를 만들어낸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스트렝스 곡선의 의미가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가정하면 바벨의 무게는 구간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바벨과 원판의 무게 20더기 20은 60이라는 무게로 바벨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중력에 의해서 받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거치대에 만약에 놓여있다고 하면 거치대가 동일한 만큼의 반력을 통해서 바벨을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이 거치대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손바닥에 올려져 있는 순간 그 반력은 우리의 몸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팔꿈치를 쫙 펴고 다시 말해서 삼두가 최대의 힘을 발휘한 상태에서 바벨을 꺼내오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수 없는 무게조차도 들고서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강입니다 하강에도 여러가지 기술이 있겠죠 말 그대로 동네룰과 기록을 위해서 가슴의 부상을 어느정도 감수한다고 하면 강하게 드랍을 해서 갈비뼈랑 근육을 찍어 누르고 이때 발생하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강하게 튕겨 올립니다 또는 앞에서 언급한 네거티브 과정을 중시해서 최대한 잔상처를 만들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파워리프팅에서는 벤치프레스의 상승 과정에 신호가 필요한데 이 신호를 받으려면 일단 바벨이 먼저 정지해야 됩니다 강하게 쾅 찍고 대기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내려서 정확하게 멈추는 것을 선호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완전히 네거티브는 아니고 그렇다고 쾅 찍는 것도 아니라 적정한 정도로 컨트롤을 하면서 템포를 가지고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스트렝스 곡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드랍을 해버리면 하강 과정에서는 느끼기 어렵고 만약에 적정 수준으로 네거티브를 컨트롤 해보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바벨이 누르고 있는 힘의 상대적인 비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가슴 근처에 가면서 바벨을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 또한 이제 고중량에서는 가능한 천천히 네거티브를 받다가 마지막에 3cm 내외 정도를 남기고는 그냥 툭 내릴 때가 있는데 기술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치에서 힘이 모자라서 툭 떨어뜨리면서 내리는 거예요 가슴에 바벨이 닿은 후에 다시 올릴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드랍 또는 네거티브 후에 터치 앤 고로 올리는 경우에는 금방추의 신장반사와 힘줄의 신장반사를 같이 이용합니다 특히 이 중에 이제 금방추의 신장반사의 사용이 큰데 금방추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는 이건 이섬유가 하는 일은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양에서도 그래도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근육이 급격하게 당겨지게 되면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을 만들어내는 기전이 있고 이걸 이제 운동에 활용할 때는 신장반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강력한 수축이 가해지면은 그에 대해서 이완 기제가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모두 익숙한 금막 이완이 그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크로스 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트리거 포인트 이완을 많이들 하는데 그 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강한 수축에 대해서 이완으로 보상하는 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벨을 닫자마자 빠르게 올리는 터치앤고 방식은 이 금방추의 신장반사를 이용해서 스트렝스 곡선에서 낮고 약한 바닥 구간을 빠르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힘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이 부위는 근육이 뼈에 부착되기 위해 있는 이제 매우 질기고 강한 선유조직입니다 이제 관절이 굽혀지면 당연히 여기도 압축되는 그런 힘을 받겠죠 그럼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힘이 다시 결국 방출이 됩니다 다만 이 방출이 무조건 바로 방출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출 시점이 0.5초에서 1초까지도 지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지 벤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힘줄을 이용한 신장반사를 익숙하게 하는 그런 훈련은 따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벤치프레스라고 하더라도 바닥 구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와이드 그립을 쓴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바닥 구간이 약점 구간입니다 위쪽에서 락아웃에서 또다시 약점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지 벤치가 터치앤고 벤치보다 어렵죠 그 이제 바닥 구간이 약점인 이유고 스트렝스 곡선 기준으로 이제 약한 부분에 근방추의 신장반사를 이용한 보조와 힘줄의 탄성을 이용하는 터치앤고 벤치프레스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지 벤치프레스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강하게 때리는 분들은 이제 가슴을 강하게 때려서 벤치를 하는 분들은 갈비뼈를 누른 다음에 몸을 전체로 튕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당연히 이제 가슴에 사용이 더 덜 해지겠죠 어쨌든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바벨을 밀어 올리다 보면 바닥에 비해서 쉽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팔꿈치가 다 펴지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바벨이 느리게 되거나 힘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삼두에 힘이 부족한 경우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의 벤치프레스 스트렝스 곡선은 초기에 이제 낮은 구간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락아웃 구간으로 가면서 하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지식을 굳이 알아야 되는가 이걸 알면 이제 여러가지 보조운동의 개념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바닥 정지 벤치프레스, 2에서 3초 정지 벤치프레스, 밴드 벤치프레스, 체인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죠 각각 살펴보면 바닥 정지 벤치프레스, 2에서 3초간의 정지 벤치프레스 이런 것들은 신장 반사를 배제하고 가능한 순수하게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는 바닥 구간이 약점인 사람들의 약점이 일부 보완될 수 있겠죠 밴드 벤치프레스랑 체인 벤치프레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밴드 벤치프레스의 경우에는 밴드가 늘어날수록 이제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밴드가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최고 상단 구간에서 체인 벤치프레스는 체인이 공중에 최대한 많이 떠있는 마찬가지로 상단 구간에서 느끼게 되는 바벨의 무게가 더 증가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이 약점이기 때문에 바닥의 강도를 높여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단부의 부하를 높여서 외부에서 가야하는 부하를 스트렝스 곡선하고 비슷한 형태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강한 구간은 더 큰 부하를 걸어서 한 번의 훈련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 밀어가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밴드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집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밀면 밀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예전에 코엑스에서 하는 스포엑스를 방문했을 때 이런 스트렝스 곡선을 개개인마다 측정해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이었는데 미는 동안에 계속 무게가 바뀌는 머신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 머신을 쓰게 되면 맨 처음에는 최대한의 힘으로 강하게 밀게 측정을 한 번 시킵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측정된 결과값에서 가속이랑 감속이 발생하는 구간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날 때 무게를 높이거나 내리는 식으로 조절을 해주고 아마 전자기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가격을 물어보니까 체스트 프레스 머신한데 4에서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알려줄 때 그냥 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트 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앞에서 기구를 잡고 바닥 구간 지나서 위에서 강하게 밀 수 있을 때는 제가 앞에서 그걸 막아줍니다 그럼 이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보조 훈련으로 어떤 구간의 강도를 강화하는 게 항상 좋은 거냐 이거는 지금도 스트렝스 코치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워렌이라고 하는 지금 현직 미국 마이너리그 베이스볼의 스트렝스 코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문이 꽉 닫혀있으면 그걸 그 문이 닫혀있는 구간에 맞춰서 천천히 미는 사람이 어딨냐 강하게 힘을 줘서 콱 밀어내지 않느냐 스트렝스도 그렇다 약점이 있는 구간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 구간에서 강하게 추진력을 더 만들어내서 뚫어내면 된다 그러다 보면 약점 구간도 같이 성장한다 일단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마이클 워렌의 의견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 훈련을 보면은 그냥 OHP를 하면 계속 OHP를 하지 뭐 밴드 OHP, 핀 OHP, 아니면 뭐 팔꿈치를 보조해서 하는 그런 그 보조 도구들을 이용한 그런 보조 훈련들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트렝스 곡선에서 OHP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바닥이나 라가 구간에서 눈에 띄게 힘이 출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이제 OHP를 변형을 한다기 보다는 저는 이제 보조 운동을 통해서 메꾸려고 하는 편입니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제 OHP가 하단에서 그라인딩이 걸리면서 막힌다라고 하면 전면 어깨나 윗가슴에 근력이 부족한 거죠 저는 지금 이제 신체 강약 특성상 이런 경우가 잘 없지만 이럴 때는 그냥 OHP 볼륨 자체를 많이 넣고 인클라인 벤치나 플라이 계열의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반면 이제 상단에서 막힌다라 그러면 점점 측면 삼각근이나 삼두근이 약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레이즈 계열의 볼륨을 한 번씩 넣거나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스컬 크러셔 케이블 푸시 다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훈련은 항상 최대 가동 범위로 지금처럼 하면서 보조 운동을 넣는 게 제가 즐겨 하는 정책의 탈출 방식이고 그럼에도 정지 벤치프레스나 정지 프레스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핀프레스 같이 특정 가동 범위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례로 필요한 경우는 봤습니다 벤치프레스를 140kg을 미는 형이었는데 이제 그 형이 특정 위치에다 핀을 걸어놓고 프레스를 시키면 80kg을 몸밉니다 그 구간이 진짜 정확하게 약점 구간인 경우도 있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제 그 형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팔꿈치가 90도 정도 되는 그런 상단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만 이제 120kg을 따로 밀 수 있을 때까지 핀프레스만 계속 수행을 했었고 그 후에 바로 이제 벤치프레스 160kg을 성공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의 사례라서 일반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페이스북 운동공부방 페이지에 번역해놓은 글 중에 프로와 프로코치 8인 벤치프레스 팁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인터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팁들이 있고 사실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정지 벤치프레스부터 힙스러스트 활용법, 광배근 활용법, 벌크업, 둔근 활용법, 대사부하 및 신경계 훈련 뭐 내외전, 마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해주는 조언도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글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때 바벨을 당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근육의 기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바벨의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려면 단순하게 버티는 것을 넘어서 등의 움직임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이제 생각보다 리프팅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 리버스 벤치프레스나 벤치를 거꾸로 하는 정도의 각도를 가지는 그런 각도로 굉장히 크게 꺾은 래풀다운 등이 예시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바벨을 당기듯이 내리는 것이 어깨가 제 위치를 찾는 것에 더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 열린 결말이 좋습니다 스트렝스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떤 훈련이 도움이 될지 어떤 보조근을 강화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코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코치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해줄 거고 이제 그걸 안 다음에 그걸 극복해 가는 방식은 각자에게 잘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뚜렷한 약점 구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 운동을 또 반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유리벨킨 스타일의 리프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변형 동작을 통해서 특정 부분의 부하를 늘리는 형태로 정체기를 뚫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처럼 이제 본 훈련은 계속 가져가되 약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머신이나 덤벨 같은 걸 이용해서 보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각자 다양한 방법을 해보면서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항상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상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급성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랑 만성적인 피로 누적으로 인한 부상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큰 힘이 가해져서 뭐 근육이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하는 그런 등의 부상 형태가 있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의 피로가 점점 쌓이면서 뭐 결합 조직이 끊어지거나 디스크가 마모되거나 하는 그런 부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다치는 걸 논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부수거나 망가뜨릴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피하면 이제 다치는 걸 피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나무젓가락을 양쪽에서 힘을 꽉 줘서 압축시키거나 당겨서 늘리거나 하지 않죠 보통 굽힐 겁니다 걸레 짤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당기거나 누르지 않죠 보통 돌돌 말아서 비틀거나 비틀어서 굽힙니다 그러면 물이 쫙 짜지겠죠 우리 몸의 몸통 팔 다리 허리를 다 떼어내서 살펴보면 가로 세로의 비율 차이가 굉장히 큰 어떤 막대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치는 형태도 앞에서 언급한 거랑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굽혀지거나 비틀려지는 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것들이 굽힘 비틀림 인장 압축 이게 이제 기계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 재료의 파손 형태 네 가지 기본적인 원리인데 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짚어볼 게 이제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입니다 뭐 그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양에서 튀어나오거나 파인 부분에는 힘이 집중이 됩니다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이제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다루는 채널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떤 형태가 불은속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디스크가 터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보통 뭐 요추 4번 5번 뭐 흉추 몇 번 경추 몇 번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균등한 힘이 가해졌고 균등한 내구성을 가졌다면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부서지겠죠 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거기만 힘이 크게 가해졌거나 거기만 크게 약하거나 아니면 거기만 뭔가 모양이 틀어졌거나 그런 이유입니다 데드리프트와 부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곱등이 데드는 위험하다 이제 허리 요추 부분에 허리가 말리는 그런 데드리프트가 위험하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또 흉추가 말리는 그런 형태는 라운드 데드라고 하면서 라운드백 데드리프트라서 기술이 나서 좋다고 합니다 뭔 소리인가 싶은데 어느 정도 제품은 맞는 말이에요 요추 4,5번만 특이하게 말려서 디스크 사이에 각변이가 생기고 분절이 열리는 건 또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 만들어지는 각 변이를 모든 디스크 분절에서 다 균일하게 나눠서 굽힘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흉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앞쪽에 갈비뼈가 있죠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지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 복근이나 코어 정도로 받쳐지는 요추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그래도 흉추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데드리프트의 많은 큐잉 중에 유명한 바벨을 몸에 가깝게 붙여서 정강이를 긁듯이 올라와라 라고 하는 큐잉이 있습니다 바벨을 가능한 몸에 가깝게 해서 허리가 굽혀지는 굽힘 자체를 최소화하고 굽혀지는 힘 자체도 이제 바벨로부터의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걸 줄여서 요추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가 먼저 뜨지 말라는 큐잉도 똑같습니다 바벨은 올라가지 않는데 엉덩이만 올라가면 바벨하고 요추의 길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척추가 열리면서 말리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추가 말리기 쉽고 바벨하고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굽힘 힘 자체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특정 관절이나 뭐 척추를 기준으로 굽힘이나 비틀림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큐잉에 녹아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쿼트 400kg은 누구도 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그냥 직립한 상태로 서서 400kg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지금보다 체중이 훨씬 가벼운 80kg대에서 그 모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풀스쿼트 자세를 하지도 못할 때도 스미스 머신에서 300kg 이상을 끼워놓고 무릎을 아주 조금 굽혔다가 펴는 깔짝거리는 만행을 자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했을 때 갉아먹은 결합조직을 지금 다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많은 무게를 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300kg가 위에서 짓누르는 힘은 몸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100kg으로 굽게 만드는 힘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굽힘 비틀림이 들어가는 동작은 주의하고 또 조심해서 가능한 피하고 발생하면 특히 웜업을 하면서 이제 수행 능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운동을 하자는 게 제 의견이고 또 그 다음으로 크게 생각나는 부상은 이제 벤치프레스에서 어깨 부상 스쿼트에서 무릎 부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물건이 많이 망가지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맞는 걸 억지로 끼우거나 빼거나 돌리거나 하다가 부러지듯 교열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임을 만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장의 제 얘기이기도 한데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심한데 벤치프레스를 고중량으로 들다가 바닥 구간에서 이제 상완 팔뼈가 안쪽으로 돌면서 어깨 위로 밀고 들어와서 다치거나 외반슬이나 내반슬 있는 상태로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이 어긋나면서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근육의 수행력하고 별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제 무릎은 예전에 백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고관절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찍어 보면은 수행력의 한계 근처까지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150kg 스쿼트를 할 때는 안 보이다가도 200kg를 들면 골반이 틀어진 게 눈에 보이고 무릎이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무리를 하지 말고 1RM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재면서 전문가에게 규정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규정을 계속 받고 있고 뭐 근데 규정을 계속 받더라도 하루에 최소 6시간, 7시간 이상씩 연구실에 키보드 마우스를 잡고 계속 코딩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형태로 발생하는 라운드 숄더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받으면 나아졌다가도 결국은 이제 고질병처럼 계속 달고 살고 있긴 합니다 결론은 이제 보수적으로 조심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만성적인 부상인데 이 부분은 수행 능력을 체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정 프로그램 루틴을 기준으로 이제 저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의 훈련 루틴이 루틴 묶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수행 능력에 저하가 있다고 하면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제가 훈련을 통해서 받는 피로가 제 회복력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회복력을 늘려주던가 피로를 줄여주던가 해야 됩니다 점진적 과부하라는 단어에서 과부하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이라는 그 수식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에서 점진적이라는 문구가 빠지면 무한하게 훈련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회복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산소 훈련 또는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는 고강도 컨디셔닝 훈련을 하면서 고중량과 고볼륨 훈련의 빈도를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합조직이나 근섬유 신부에 쌓이는 피로는 매우 장기간 유지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제동장치가 디로딩이라고 하는 걸로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년째 장기간에 디로딩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 디로딩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항상 과피로 상태로 운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디로딩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주일 동안 완전한 휴식 후에 이제 기록이 매우 빠르게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피치 못하게 휴식이 길어질 때 그 이후로 이제 기록이 반동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물론 항상 그러면 이제 저도 자주 쉬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또 많기도 하고 운동 자체를 좋아하니까 이제 거의 주육해 훈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이제 주기적으로 수행 능력을 체크하면서 본인의 몸 상태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피로와 회복력을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덧 벌써 다섯 번째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떠들게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제작이나 자료 조사는 무조건 휴일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 높은 그런 자료는 찾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내용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혼자 진행하는 컨텐츠로는 유명 기사들 아티클 중에 소개할만한 내용을 찾아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제 의견하고 같이 개진해 보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운동 자세 영상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오버헤드 프레스가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좋겠죠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거나 궁금한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또 하나씩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상을 준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월말에 항상 종합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이 생각보다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빠듯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면 다음 주는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한 하려고 해 볼 거고 준비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는 정책이 탈출하고 관련해서 과부하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 그 득근하고 이제 회복 잘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주말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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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